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어제 대법원 검증조서가 이렇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춘립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것은 가장 상징적이고 어쩌면 4.15 선거의 진실성을 파악하는데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뿐만 아니고 40년의 인쇄 경력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 재금표 현장에 가셔서 이번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이번에 진실이 알려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또 인쇄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얼굴이 우리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내시고 참가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사전투표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투표할 때를 내가 그거를 6월을 보고 사전투표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금표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박주현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하셨구나.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도 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정언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야말로 정말 참 고맙다는 생각을 제가 꼭 이 정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슈아 님도 이렇게 언제 창간 개표 장소에서 이렇게 알게 되셨습니까? 네. 이게 들어가서 처음 뵀었는데 많이 좀 흥분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동분소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막 있으셔가지고 저분이 누구시지? 왜냐하면 이게 참관인 중에서는 피고 측 참관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사실 먼저 말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저를 지금 알아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이제 이게 다 가짜 같다 그런 식으로 너무 안타까워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같이 저도 이야기도 좀 듣고 다른 변호사들하고도 또 연결을 시켜서 또 논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실 이번에 4.15 총선의 진실성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것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냐 아니면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게 나오면 그거는 뭐 부정선거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고 불법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생생한 증언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얼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슈아 님이 슬라이드를 좀 가지고 오늘 제목이 배춧잎 투표지 대법원의 검증조사에서 유출된 이미지 인쇄 전문가의 상세 분석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좀 한탄스러운 것은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이 화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시대인데 어떻게 그 대법원의 조서에다가 그렇게 그냥 완전히 의도적으로 화질을 그냥 떨어뜨린 그러니까 대법원이 욕을 퍼버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이미지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냥 공모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수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협력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부역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벌써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극적이지 않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대협 대법관 외의 사민의 대법관들은 정신 좀 차리라는 이야기죠.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는지 댓글 한번 보시죠. 정신이 번쩍 자릴 테니까. 그러면 조슈아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배춘입 투표지가 저는 대법원에서 공개를 했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람 등사 신청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질질 끈 적도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처는 대법원에서 공식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검증 조서의 내용 중에 일부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이 내용의 출처는 민경욱 전 의원, 민경욱 후보의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의 사진인데 왼쪽을 보면은 이제 칼라의 어떤 게 찍었는지를 이해하기가 모를텐데 아주 그냥 뭐 건너편에서 주민을 당겨가지고 혼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화질이 안 좋은 컬러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흑백 복사기로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복사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인쇄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네. 바로 옆에서 법원 직원분이 이거를 검증할 거냐고 여쭤봐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검증한다고 얘기하면서 눕배로 본 거죠. 직접 보신 거네요. 네. 그럼 그 주변에 몇 명 정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거기 한 열 몇 명 정도 됐어요. 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네. 40년 경험에 미쳐볼 때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보자마자 그 법원 직원한테 그랬어요. 이거 인쇄에다가 찍혀서 나온 거라고 인쇄에서 찍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던가요? 글쎄 그 사람들 당황하죠. 그거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을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냥 그때 그냥 본 거, 느낀 거 그냥 다른 사람들 상황 뭐든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내가 이제 그 법원 직원분이 먼저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원 직원이 저한테 이거 검증하실 거냐고 여쭤봐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 검증한다고 하면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상황에서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시장이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부르고 조사님한테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 바로 계신 거네요. 네. 하나님이 내려주신 배추님 위조 투표지에 역사의 현장을 맨 처음 목격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그 법원 직원은 그걸 확보했을 때 그냥 숨길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고 있었어요. 아, 딱 들고 있었구나. 네. 들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법원 직원이 예를 들면 그 기회에 부장판소 나오시고 여러 명이 나왔는데 좀 젊은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네. 젊은 분이었습니다. 젊은 분이니까 그걸 상황을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어쩌면 들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들고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음, 당황하죠. 인간이면 다 당황하게 됩니다. 짐승이면 당황을 안 하지만. 지금 내가 말을 좀 먼저 앞서서 했는데 처음에 저는 그 상황에서 여백 있지 않습니까? 양 여백, 투표지 양 여백. 네. 그 여백을 내가 계속 골라낸, 잡아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그게 발견된 거라서 그 사람들이 저 라이너 쪽하고 항상 주변에 두리번 두리번 쳐다봤어요. 네. 그 투표지 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나한테 여쭤본 거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는 그 장소에 배춘잎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검증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좌우 여백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는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신. 그러니까 프린트물은 절대로 좌우 여백이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데 인쇄물은 자르는 과정에 좌우 여백이 발생하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인쇄 데이터가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경우 이라고 해서 위에 선 네모보다는 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망점이 깨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도 계속 찾고 있었죠 저는. 그 와중에 이제 그게 이게 다 됐는 거군요. 조슈아님 조금 전에 그 전문가께서 망점이 깨진 부분에 민경우 그 네모박스 찢은 색에 망점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근데 그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날 이제 그 4개의 테이블로 나눠가지고 이제 표를 그 감정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 4개 테이블에 각각 테이블에 이제 10명 정도 앉아있고 팀장이 한 명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1명 12명 정도 이렇게 큰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제 12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12명이 보는 테이블이 총 4개였기 때문에 한 50명 가까이 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표를 확인한 거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테이블이었는데요. 숫자로 치면 4번 테이블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뭐지 저기 그 참관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4명이나 5명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관자하고 물론 변호사도 있으시지만 조금 이제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전문가가 이제 그 테이블에 한 사람도 채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0명이 뺑 둘러서 보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 이렇게 쭉 봐도 반대편 반대편에서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총 최소한 3, 4명 정도는 있어야 그걸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보기에는 버겁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두리븐 두리븐 그러면서 찾았던 게 아까 이제 그 인쇄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게 양쪽 이제 그 간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인쇄가 되면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또 나왔는데 그거하고 또 이제 그 물론 이런 배추잎도 포함이 되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나왔던 게 예를 들면 민경옥 하면은 민경옥 할 때 옥자의 이응이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노란색. 아니, 그게요. 그게 거리뿐이 아니고요. 그 위에 그 네모를 만드는 네모랑 강이다라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 선에도 그 빨간색으로만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상반에서 이 업체한테 인쇄 업체한테 넘길 때 데이터를 넘길 때 그 데이터 부분이 날라간 거예요. 깨져서 청색이 청색 잉크를 찍혀야 되는데 청색 잉크가 데이터가 망점이 없으니까 저기 청색 잉크가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조슈아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참관인으로 계셨던 구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런 민경옥에서 경의 이응자만 붉은색이 나온다든지 우계에서 이응자만 붉은색이 100장 가운데서 20장이 연속적으로 나온 그 내용이 7월 22일 날 현성삼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공개를 했는데 제가 그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방송을 한 번 꾸면. 그것도 다 인쇄된 거죠. 한 번 그러면 인쇄 전문가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경옥할 때 경 밑에 이응자만 붉은색이 나오는 것은 프린트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인쇄 데이터에서 데이터 망점이 깨져가지고 그 적색은 빨간색은 데이터가 있고요. 청색이나 황색인 황색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망점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 망점이 없어지고 노란색 망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빨간색으로만 나온 거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망점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 잉크가 찍힙니다. 그런데 망점이 없으니까 아무리 잉크를 많이 밟아도 찍힐 수가 없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참 모신 게 우리가 참 천운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망점 인쇄의 망점을 가지고 명쾌하게 표현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이 분들이 굉장히 조금 네모다랗게 네모칸을 만드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도 그렇게 망점이 깨진 게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내가 구조화 변호사님인가? 네.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한 얘기, 말씀을 드린 것도 그거고요. 그런 부분이 한 대장이 아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